MK 어쩌다 이렇게 되지 통신주의 버렸어 어쩌겠어 내 곁이 때문에 네 사실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통신주의 버렸어 그녀를 갖고 싶은 내 역시 때문에 어제 메신저로 나는 우리 이야기 난 너의 미래가 불안해서 아직 너에게 확신이 없어 혼자 있으면 헤어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가 좋지만 우리는 어른이니까 암튼 나 고민이 너무나 많아 내 미래가 불안하지 그녀가 자꾸 고민해요 이러다 뺏길 것 같아요 헤쳐 남자에게 자꾸 전화와요 나 돈 많이 벌어야 해요 그래서 결혼 해야 돼요 돈 벌어서 반지도 사주고 팔찌도 사주고 그녀를 붙여봐야 돼요 그녀를 붙여봐야 돼요 너너때랑 연명해지마 너 내가 MK 어쩌다 이렇게 되지 통신주의 버렸어 어쩌겠어 어쩌겠어 저게 너너때문에 내 그녀를 가고 싶은 내 역시 때문에 나 어떡하지 난 자신 있는데 그녀는 왜 불안해 할까 이 노래로 유명해지면 넌 내꺼야 저기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동신주의 벌었어 어쩌겠어 누구 때문에 여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실은 나 때문에 그녀 갖고 싶은 내 용서 때문에 더 모아야 돼 클럽도 술, 담배 다 끊었어 그동안에 방탕했던 NK 형은 과거 형 You know what I'm saying, you know what time it is 확고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 거지 난 확고해 넌 만나고 모든 게 바뀌어서 날 믿어봐 이 노래로 유명해지면 넌 내꺼야 MK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동신주의 벌었어 어쩌겠어 내 그 땐 내 여친 때문에 내 그 땐 내 사실은 나 때문에 그녀 갖고 싶은 내 역시때문에 이 노래로 유명해지면 넌 내꺼야 MK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동신주의 벌었어 어쩌겠어 내 그 땐 내 여친 때문에 내 그 땐 내 여친 때문에 내 그 땐 내 사실은 나 때문에 그녀 갖고 싶은 내 역시때문에 이 노래로 유명해지면 넌 내꺼야 내 그 땐 내 여친 때문에 내 그 땐 내 여친 때문에 그녀가 내 여친 때문에 내 그 땐 내 danach